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게인즈 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 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잘 선방을 해주고 있구요 왜냐하면 시장이 간만에 반등이 나와주니까 수급상황도 같이 볼거고 이제 이슈거리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었는데 연휴기간 동안 여러분 좀 행복하게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주식에 대한 근심 걱정은 다 내려두시고 푹 쉬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심리상태가 안정적이고 행복해야 또 이렇게 투자도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뭐든지 다 불안하고 잘 안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고 잘 되는게 아니에요 쉴때는 푹 쉬고 오십시오 주식에 대한 걱정은 저희 허빙제 tv 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연휴기간 동안 여러분 펑펑 쓰십쇼 왜냐하면 연휴 끝나고 나서 허빙제 tv 직장인 매물반 무르시함이 또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동안 소비하시고 연휴 갔다 오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고 누르시고 무료중고 신청 누르신 다음 현대로템 보고 왔습니다 가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저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한 3-4 거래 정도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세와 공매도 쇼커버링성 물량이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키워드 중 하나이죠 기본 베이스 자체가 이거예요 영기금과 투신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는 건 사실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에서도 물량이 들어와주는 건 우리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초커버링성 물량이 들어와주면서 주가 방어를 해준다는 뜻은 이 공매도를 쓰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방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여기는 싼 가격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계약권들에 대한 나아질 수 있을 만한 기대감도 명확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빠지다 보니 종목도 많이 빠진 거예요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최근에 빠진 하락폭은 여러분 진짜 무의미예요 그만큼 시장에 많이 빠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현대로템이 무슨 용이라고 버티겠습니까? 대답한 수의 종목이 빠졌고요 심지어 버티고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엊그제부터 시작을 해주고 굉장히 강한 투매를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20%씩 빠지고 그랬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그 정도로 좀 힘들었었던 최근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저 여기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가냐 그리고 현대로템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동조화가 되냐가 좀 키포인트인 것이지 종목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까지를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과 긍정적인 흐름을 도출해내주는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꾸준한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고 있고 매도 물량이 멈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관들이 적금 매수에 들어와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현물을 좀 던졌어요 그러니까 차익실현까지는 아니고 시장이 무너지니 이게 리스크 관리성 물량이에요 결국 큰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면 기계적으로 외도를 해서 수익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손절도 해요 그들도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놔야지 대응이 되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는 과정을 거쳐서 했다 정도까지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많이 힘드신 분들 좀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시기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투자를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는데 폭락하는 시장에서 이 폭락하는 비관론을 얼마나 무시할 수 있냐가 너의 부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비관적인 시장을 얼마만큼 외면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장 다시 올라와요 구조적으로 이 금융시장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비관론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계좌는 충분히 결과적으로 빨간색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금융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비관론 허빙제TV가 탑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고요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깔끔하게 현대루틴 보고 왔습니다 까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챙겨드시고 푹 쉬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